안녕하세요.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욕구만 마해라 하십시오. 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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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금맨 여성 씨. 아 한칸 가지고 어떻게 일괄해. 그러니까 진지하니까 더 웃겨. feeding. 아 세환 씨한테 말 좀 해줘요. 어떻게 한 칸 가지고 화장실 가면 휴지 한 칸이 말이 되는지. 우리야, 이 후에 많이 와요?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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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우승꽃 한 마당이 펼쳐졌는데요. 제가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유현 씨. 네? 이런 거 살려주면 안 돼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케이. 안녕하세요, 지윤 씨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촬영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오늘 끝났는데 심심해서 남아있어요. 집에 가세요. 오케이, 시작. 나도 알아요, 내가. 아, 난 아이돌인데. 몽빈 짱! 몽빈 멋있어요.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돌 중에서 제 최과로 연기를 잘하고 진짜. 다큐멘터리 같아. 다큐멘터리 같아. 다큐멘터리 같아. 카메라 가리키면 뭐 해야 돼? 이렇게 하면. 이 빌런은 먹을 줄 모르는 빌런입니다. 국밥과 함께 개념도 밥 말해 먹는 것 같습니다. 아! 아,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. 국밥은 깍두기 국물인지. 이게 잘 죄송합니다. 더 섞어야 돼. 아! 먹는 건 확답해 그냥. 네, OK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순수한 거 좋아해. 아 반성. 아이돌 이거 하고. 아 이승훈 또 욕심 부리기 시작할 것 같은데. 다 됐다. 됐어 됐어. 너 알지 SNL 제일 욕심 부리기 시작할 것 같아. 정이랑 이세영. 어 아닌데 지금 분장 하나도 안 돼. 이제부터 할 거야. 야! 약간 비상 같지 않아요? 저기세요! 굉장히 심이야? 아니면 내가 그냥 약간 비찬 거야? 오, 그렇지. 야, 그게 더 쓰는 거 알지? 뒤에서. 아, 당연히 언니 크지. 준비됐으면 가보겠습니다. 나 결혼할 수 있겠지? 문득 걱정도 걱정일 텐데. 이제 와서? 랩시짱이 되고 싶다고? 그가 돌아왔다. 인싸 강사 도어빈의 랩시짱 되는 법. 요즘 것들을 탐구생활. 권대표 귀에 계속 들어오는 한 단어. 대한장 오피스 시트콤 스타트.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갑시다. 조코의 우여곡절 아이돌 데뷔 입대기. 아싸, 서커스. 한 5분만 투자하세요. 블루투스 윌리스와 김카산 디지털 단지가 알려주는 엉망진창 DIY. 토요일 밤 12시 나랑 같이 보자. 찾다, 체육부.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